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봉덕에 드린 말씀 가지고 내 영혼아 여와를 성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여와만 성축합시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여와만 성축하십시오.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여와만 성축하십시오. 밤사이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눈길을 이렇게 해치고 또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좀 전에 교회로 출발하면서 눈사태를 만났어요. 무슨 집에서 여기 교회 오는데 눈사태를 만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 위에 눈이 잔뜩 한 20여 센티 쌓여 있길래 다 치웠잖아요. 치우고 낮에 운행을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차가 다른 차보다 조금 더 높아요. 지붕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은 치우지 못했어요. 낮에 또 눈이 왔잖아요. 그 쌓인 눈이 내가 집에 들어간 사이에 앞창 쪽으로 유리 쪽으로 전부 그냥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취됐으면 제가 시험 들어서 예배 늦거나 아니면 못 올 뻔했는데 저는 눈사태를 이기고 왔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고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요하를 송축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맞은데 다윗이 언제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송축이란 말은요. 인간 측면에서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볼 때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송축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낮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요. 하나님은 더 높아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송축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하를 송축하라는 이 말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하를 송축하라 말씀하기 전에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명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요하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속 후쩌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요하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반대로 하죠. 원수는 어디에 새깁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받은 은혜가 커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어디에 새기겠습니까? 물에 새긴 것도 아니고요. 돌에 새긴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고 오랫도록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돌에 새겨 놓으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새겨 놓은 돌에까지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새겼습니까? 마음에 새겼어요. 신비에 새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늘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송축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저는 한 해 동안요 권력전도 담당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권력 현장에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현장을 대할 때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또 생명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97% 이상 영접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대구 현장에서 보금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듣던 전도 대상자 어머니가 느닷없이 그런데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너무 잘생긴 게 보금 전하는데 엄청 방해가 되는구나. 강화에서 또 이렇게 어르신 만나가지고 보금을 전했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교 거기에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따라다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불교도 끊고 또 통일교도 끊었대요. 보금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요. 이쯤 되다 보니까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잘생기지 않았나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본교에서는 저는 인물 측에 들지도 못하는데 변방 지방에 가면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거라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권력전도가 되어졌건 어떤 열매가 있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호를 송축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신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이슨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또 병을 고쳐주신 것을 송축했어요. 다이슨 에게는 잊을 수도 없고 또 잊힐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이 있었잖아요. 간음죄와 또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슨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나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했어요. 그 참회록이 10편 51편 말씀입니다. 51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이슨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퇴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이슨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통감을 했어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절망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지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분을 보면서요.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질병 가운데서도 고쳐주셨다 말했습니다. 여기 내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은요. 찢어진 것을 깨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나고 또 찢어진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셨어요. 깨매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너무나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송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장산 교구 소속이셨던 우리 고 최순여 권사님이요. 파킨슨병과 폐암사기로 투병하시다가 지난 금요일날 소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 이름을 거명하셨대요. 오상은 목사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계실 때 올라가셔서 제가 찾아갔어요. 문병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 길게 말씀 드릴 수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게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은 권사님과 성령님으로 함께하신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각이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시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각이 권사님에게는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일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보자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권사님이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절대 질병 때문에 사망했다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 것을 천국 환송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권사님을 영원토록 보고 싶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천국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그냥 두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지기를 원하셨고요.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제를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류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파멸은 무덤 구덩이 썩음 등을 의미하죠. 그리고 속량한다는 말은 되찾는다는 의미예요. 형제가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자신의 죄악을 다 깨끗이 도말해 주셨고 또 자신을 온전하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르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닥친 파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버렸잖아요. 이 우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파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이요. 이 요셉의 이름을 형제들의 이름에서 영원히 지어버리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파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헤어날 수 없었던 감옥의 문제 요셉에게 쓰는 파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파멸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그 형편이 파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냥 두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극률이 여겨주셔요. 인자와 극률로 관우를 씌우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계속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술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는데 이 극률은 여인이 잉태하면 온 힘을 다해서 태아를 보호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 안에 있는 그 태아를 엄마가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다위세계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또 눈 사태를 이기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라삐가 여행 중이에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이 라삐가 타고 다녔던 낙유가 없어졌어요. 사자가 물고 간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텐트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닭이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또 뛰쳐나가봤더니만 늑대가 물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거센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등잔에 불이 꺼지고 또 등에 기름마저 다 엎질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라삐는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린 것이죠. 가진 것 다 잃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텐트에서 밖에 나가보니까요. 저 아랜역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 마을을 전부 습격해서 완전히 다 뺏아가 버리고 사람들은 죽이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이 라삐는 깨달았어요. 만약에 나귀가 살아있었으면 닭이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었으면 또 뭡니까 등불이 켜져 있었으면 마을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라삐에게 와서 라삐도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제서에 그 사실을 깨달은 이 라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와 하나님이 예술술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요. 날마다 여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와를 송축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와를 송축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와를 송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다위스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맞죠. 어른과 아이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항상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입에 달콤한 것 이런 것들만 찾잖아요. 어른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는 늘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달콤해 보이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구나.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날마도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흑암 권세를 어떻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흑암 권세는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슨 권세요? 축복권세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원약을 기억을 하시고 400년 동안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켜 주셨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내내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에 내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애급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먹고 싶다고 어떻게 해요? 애급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급으로 돌아가자. 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문과 권세를 놓쳐버린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난한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극률로 관을 씌워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잖아요. 죄악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것 왜곡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 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따라서 내 처벌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다 처벌하셨다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올 수가 없죠. 왜요? 제대로 처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이 하늘 높이만큼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 높이 얼마만큼입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늘 높이 알 수가 없는 높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12절 13절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원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죄가를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죄가는요. 침범한다 반역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라고요? 반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조시대의 최고의 죄악은 무슨 죄입니까? 말씀드릴게요. 영모죄입니다. 무슨 죄요? 여러분 영모죄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영모죄는 바로 저의 죄고 이 영모죄는 바로 여러분의 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만왕이 왕 되신 예수님으로 보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삶이 있다고 한단다면 그 삶은 바로 영모죄를 가진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인정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주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간격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주의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요 부모는 부모는 자식을 품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세요. 우리의 죄가를 동의서에서 뭔가처럼 옮겨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처럼 참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권세 속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시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원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먼지란 단어는요. 창세기 이장에 나오는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흙이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먼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보잘것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먼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화문은 시빌홍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요. 시빌가는 꽃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심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권세 이것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의 예수를 통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권세를 기억하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요하께서 요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요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요하의 천사들이요. 요하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요하를 송축하라. 요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요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도 송축하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요하의 천사들이요. 모든 천군이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요하를 송축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글서가 보좌에서 참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아비 노릇하고 나의 인생의 왕 노릇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예수님이 참된 왕이 되셨어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오늘도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그 통치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또 참된 축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노루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사탄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각종 씨앗을 잔뜩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 씨앗은 미움과 슬픔과 또 눈물 신망 이런 씨앗들을 잔뜩 비추게 두군요. 그것을 사람들에게다 자꾸 심어뒀죠. 그랬더니만 이 씨앗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너무너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씨앗 아무리 뿌려도 쌍이 나지 않는 그런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이 뭔가 감사의 씨앗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러더니 말씀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 분명히 마땅하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요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송삼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참된 왕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신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아 요호를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요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